네, 안녕하세요. 쇼미델템의 전자입니다. 오늘 저녁은요, 쭈앙! 에터마샤니성 기타 디테일 스프레이입니다. 얘는요, 기타 전체에 있는, 전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지문이나 땀, 얼룩들을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기타에 직접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입니다. 다른 클리너들하고 같이 기름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다른 클리너들하고 기름기가 남아있는 클리너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얘는 미끄럽지도 않고요. 바로바로 증발되고 얼룩이나 먼지만 걷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요, 거의 뭐 피니쉬 모든 하드 기타 표면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무 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픽업이라든지 브릿지 뭐 이런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사용방법도 간단하고 내 악기를 깔끔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타 스프레이형 제품입니다. 이런 가지고 있어야 뭔가 기타를 관리하기가 되게 좋겠죠. 얘는 지금 가격이 8,6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 어, 이터나 샤인에서 나온 기타 디테일 스프레이.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